제가 버빅카라 뵐잖아요. 나도 식대 밖에 없어요. 배민. 심한 새끼들이 넘어나가지고. 아니 아수 아수시아들이 계절시들이 이 고로의 땅을 흘러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. 아수 아수시들이 계절시들이 이 고로의 땅을 흘러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. 개모와 언니들이 나를 너무 편하고 있다. 하지만 별로는 늘 통지가 이겨. 저 솔직히 속 시원해요. 심한 새끼들이 넘어나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라